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해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 반짝 북상에 제주에 영향을 줄 텐데요.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에 5에서 20mm의 장맛비를 뿌린 뒤 다시 물러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주말 전까지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일부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금요일까지는 특보가 유지되면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지역에서도 이번주 낮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31도, 대구 33도, 전주도 역시 31도까지 오르겠고 볕도 강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남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주말에 다시 북상해 남부와 제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역은 다음주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